뜰sprs 여자의 옷을 한겹 한겹 벗기는 기분이야 와 이ją롱한 자퇴를 봐라 내가 이거 왜 산지 않아? 내가 좋아하는 크리에이터가 파이널 컷을 사용하는 사람을 편집자로 뽑아 degree 그래서 PC로는 파이널 컷이 안 돼. 그래서 내가 이거 구입했어. 크레이지 그랩 배터리 치우고 러너 편집자 하면 안 돼. 러너비 받아준대? 가장으로서 본분을 지켜야 될 거야. 에휴, 정신 좀 잘 안 돼. 얼마 전에 진이 놀러와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 수 없을까라는 고민을 털어놓더라고. 오늘 거제도에서 그랩방을 괴롭히고 대전까지 올라왔습니다. 아, 나 저 차 사고 싶어. 정말 멋있데 진짜. 은근히 비쌀걸요. 왜 우리는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 수 없을까? 정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돈 문제일 거야. 남자 둘이서 할 게 없어서 아무 실망. 아는 사람들은 알 텐데 내가 춤을 췄었잖아. 한 7, 8년 정도 춤을 췄었거든? 그 기간 동안 많은 예술인들을 보면서 느낀 점이 있는데 보통 금전적인 이유로 예술을 그만두는 사람이 많아. 그렇게 그만두는 사람들은 대중성과 거리가 멀다는 공통점이 있어. vation 이제 satisfactory? Moving and turning, 저희가 이번его 에이히 인생이 개기장이라고ines 주셔서, 이것저것의 도달 즈 superfic rain 꼭 생각해달라고 한테, 어, 오케이清楚. 난부터 동시에 Institute, Flexív 서 같은 건너부터 월사이 안 good 일부 중 그때 내 사람들이 훗받다고 하고 너무 바보같은데? 약간 내가 생각했던 그림은 안나오네 아 진짜? 형 혼자 그냥 이렇게 좋아하는 감정 지금 우리 둘만 있는게 아니라 옆에 사람이 보고 있어요 뭐라고? 다시 말해봐 한번만 더 해볼까요 형? 왜? 마음에 안드나? 그냥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 어제 그 그림이 뭔가 별로 났어요 비 온다 들어가자 비 온다고? 비 온다고? 그러니까 터뜻이라는 것을 일반 대중들이 잘 모르잖아 터팅은 이지트 벽화 속 인물들이 팔을 꺾고 있는 모습에서 유래된 춤이라고 합니다 제 지인은 터팅에서 파생된 핑거 터뜻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SNS에서 손댄스라고 불리는 춤이며 케이팝 안무로도 많이 쓰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태도는? 그냥 이름은 내가 지금 ㅅㅂ 바랄건데? 그 사람이 하는 탓이 나 네가 하는 탓이다 누가 더 잘하는지 모를 거란 말이야 장인의 길에서는 그게 맞지만 돈을 벌고 일반 대중 사람들의 눈에 맞추려면 거기서 네가 드리는 노력이 의미가 있나요 잘하면 잘할수록 본인 예술에 대한 프라이드가 생겨 근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 나도 그랬었지만 본인 거에 너무 힘치게 있으면 대중들의 취향을 신경 안 쓰게 되더라고 대중을 설득할 수 있어야 돈을 벌 수 있고 돈이 있어야 창작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데 말이야 보통 대학이 터질 때까지 존버를 해야 하거든 그러려면 돈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대중성과 예술성에 대한 적당한 타협이 꼭 필요해 왜 부끄러워? 응 네 부크 모드야? 응 소리도 안 지르는 거 보니 진짜 부크 모드다 까꿍 와 니나랑 삼촌이 여기 보여줘 안돼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더 이제 이게 집중을 하게 되면 이제 이거 돌릴 적에 이거들이 움직이면 또 움직이고 이것도 이렇게 원을 상당하게 하고 그러면 또 돌아가고 올라가서 이제 여기를 여기로 포인트로 이렇게 돌아간 거죠 엄청 많은 돈을 얹었어 참 쉽죠? 엄청 약간 귀학적인 움직임인데 배우면 재밌습니다 제발 배우세요 제발 좀 제발 좀 까지 나오시다 제발 나도 하실 때 봐봐 나도 하실 때 봐봐 이게 뭔지 알아? 레이드백을 치는 거라고 이게 털 봐봐 털 봐봐 이러잖아 레이드백 치는 거라고 이렇게 해서 나의 리듬을 보여주는 거야 그냥 3단으로 할 수 있다 봐봐 아 부끄러워 하는데? 형 약간 빵기장이네 빵기장이야 아 진짜 아 너무 부끄러워 형님 더 가보겠습니다 안녕 네 가볼게요 형님 나 역시도 내가 하고싶은 영상이 있는데 매니악한 느낌이라서 지금 안 하고 있거든 나조차고 내 창작물 만들면 채돌이랑 체리가 힘들어지더라 하고 싶은 거 잠깐 접어두고 사람들이 좋아할만한 걸 하다보니 돈이 생기더라 나중에 진짜 내가 만들고 싶은 영상 만들고 싶어 채리아 죽지마 오빠 내 말 잘 들어 어 잠깐만 응 말해 우리 애기 야 잠시만 펜이 안 나온다 아 왜 펜이 안 나오지 내 말 잘 들어 구독해줘 구독해줘